너무 시끄럽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내가 올 줄 알았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배고파요 배고파서 근데 이 시간에 좀 과한 거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자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뭘 준비했냐 뭘 준비했냐면 배고파셨겠다 진짜 지금 먹고 바로 잘 거예요 여러분 먹고 그냥 안녕 할 거예요 안녕 할 거고 너무 배가 고프다 너 오늘 뭘 준비했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이거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잘 못 가셨어 썼던 거 있었는데 볶음밥용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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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볶음밥용 채소 그리고 이거 그 다음 수비드 닭가슴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배가 고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먹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간장이랑 그리고 여기 고추장 해가지고 참기름까지 해서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라면보다는 낫잖아 이게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라면을 먹을까? 이걸 먹을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내 올리브 올리브유 어디 있어? 안 보여 어디 있지? 어? 너 어디 있니? 왜 없는 거지? 어? 어디 있어? 왜 안 보이지 진짜로? 어? 속상한데 이거? 되게? 아 그럼 이거 사야지 나 스프레이 그거 찾고 있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고 추울 것 같은데 나... 저...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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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어제 새벽이야? 아니지 오늘이 지금 오늘이잖아 어제 그리고 그저께 새벽 3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계속 그냥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여기 보면은 잠을 좀 안 자니까 포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 챙겨 먹고 있고 그래서 지금 먹고 양치하고 바로 잘 거예요 일단 씻기는 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가서 빨리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좀 죽을 것 같아 지금 죽을 것 같아 지금 죽을 것 같아 이제 어? 빨간색이네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빨리지 마오 나 지금 힘들어 있어 몰라, 지금 지금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요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돼 요리는 뭐다? 청결이다 빠르게 빠르게 쓰레기를 정리해주면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 참치, 여기 참치까지 있어요 근데 또 심지어 가벼운 참치다 근데 이거 기름을 일단 빼줄게요 기름을 일단 빼주고 요린 감이잖아 근데 또 과하면 안 돼 뭔지 알죠? 음, 맛있네 별 차이가 없는데? 별 차이가 없어 짭짤한데 이것도? 그러니까 195칼로미라지 저 점점이 없는데 메모리가 안 돼 시작 털피 털피 루피 털피 왜냐? 수비르기 때문에. 너무 부드럽잖아. 끝에 있는 부분들은 좀 힘을 줘서 해줘. 좀 더 돌려줘. 여러분 진짜 이것만 먹고 있어, 이거는. 심지어 참째도 빼. 고추장도 빼. 근데 지금은 내가 첫 끼니까, 첫 끼가 아니지. 첫 끼야? 첫 끼인가? 살살, 살살 해도 이게 너무 닭감사 지금 부드러워서 저는 닭감사 이거밖에 안 먹고 하는데. 너무 좋아. 칼레이도 그렇게 안 먹고. 지금 힘이 없어. 이건 진짜 먹고 자야 될 것 같아. 안 먹고 자면 내가 다음날 안 되겠어. 한의 서려가지고 안 되겠어. 너무 억울하잖아. 하루에 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거. 그죠? 닭감사 이렇게 좀 닫아주고. 닭감사 이렇게 좀 닫아주고. 아 모르겠다. 칼을 이제 쓸모가 없어요.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숟가락을 하나 준비를 하자. 아 숟가락도. 썰보지 않는 것 같아. 썰보지 않는 것 같아. 아 썰보지 않는 것 같아. 아이 숟가락을. 아이 장난. 어? 어? 아 진짜 너무 졸리다. 졸린데 저는 약간 졸리면 식욕이 너무 터져가지고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자.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봅시다. 일단은 예열을 해줘. 예열을. 제가 예열을 해줘. 너무 졸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일단은 야채가 냉동이기 때문에 야채를 먼저 기름에 살살살살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쓰댐 펜이라 잘 눌러. 그래서 좀 오래 예열을 좀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고추장 반에 간장... 굴소스 안 넣으니까... 그냥 고추장... 작은 하나? 배고파요. 배고파요.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다이어트지 뭐. 솔직히 평소에는 고추장도 안 먹어요. 참기름도 안 넣어. 들기름이 좋지. 그냥 들기름 제가 그 들기름 막국수 만드는 게 꽂혀가지고 진짜 하루 3시 3개를 들기름 막국수 먹었더니 들기름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메밀면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먹고 잘 거예요. 먹고 좀 소화시키고 잘 예정입니다. 잘생겼다고요? 지금 제가 일부러 720p? 그걸 해놔가지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또 고화지르면... 배고파요.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올리브유는 괜찮습니다. 불포화지방이라서. 꽤나 많은 양을... 엄마. 많은 양을 넣어도 돼요. 근데 발화점이... 발화점이래. 뭐야 발화점 맞아? 아무튼 끓는... 끓는... 뭐야. 아무튼 일반 식용유보다는 빨리 타요, 얘가. 그래서 이제 좀 연기가 난다 싶으면 불이 확 죽어가지고 낮은 거에서 계속 좀 더 예열을 시켜주면 이렇게 쓰던 팬이 괜찮다. 잘... 잘 안 눌린다. 그럼 순서가 야채 먼저 넣고 그다음... 어쨌든 둘 다 조리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둘 같이 넣어버려. 하지만 참치가 결이 얇으니까 얘를 먼저 넣고 얘를 마지막에 넣고 그다음 밥을 넣어서 수분을 좀 없애는 다음에 없애는 와중에... 간장을 뭐 넣어. 간장을 좀 졸여? 그냥 고추장 한 스푼 넣어. 그다음 잘하다가 참기름을 살짝만 넣어. 그다음 해서 김이랑 먹으면 되겠다. 완벽해.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이런... 왜 너무 졸려?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나면 쓰던 팬 안 산다. 코팅 팬 그렇게 편한 거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굳이 왜 쓰던 팬 썼는지 모르겠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됐어 원팬, 원스푼 고추장을 먼저 넣어야 되겠다, 아니 갓... 잠시만 고추장을 살짝 얹어놓고 그 다음 간장을 한 스푼 넣어서 붓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 고추장... 간장을 하고 고추장 풀 수는 없잖아 빠르게 먹어보자, 잠깐만 소금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커 수부님 야채 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야채는 사람 있잖아 야채 냄새 좋아요 이 야채는 파프리카, 그리고 양파, 그 다음 호박, 그 다음 감자가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타지 않게 약불에서 조금만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것보다 안타는 것만 뭐 여기서 내가 뭐 마이야를 바르니 이렇게 해서 부어요 천천히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고개는... 아, 아니다 엄청 안타고 그리고 세세한 불건전한 음식은 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라면이랑 이런 거 다 먹는데 그게 또 맛있으니까 좋아 좋아 이거 했기 때문에 이제 닭가슴살을 넣어줘요 넣고 나서 빠르게 물을 헹궈주고 빠르게 해내준 다음 얘를 좀 볶아주다가 맛있겠다 잠시만 이러면 내가 칼로리하지 몇 칼로리야 얼마 안하네 이거 뱉어주고 먹어도 500 500 얼마 밖에 안하겠네 고추장까지 하고 하면 뭐 한 600 600? 610? 천천히 천천히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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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분을 날려줘요 천천히 아 참치까지 넣으면 좀 짤 것 같은데 어떡해 근데 밥이 너무 적나 아니 약간 이게 볶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비빔 느낌으로 가자 좀 더 잘 비벼자 그럼 이 점 적당히 익히기만 하면 되겠다 양이 많네 벌써 맛있어 야 이거 척기서 그런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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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어 이제 참치도 조금만 이게 아니라 다 다 넣어줘요 참치에 어느정도 기름이 남아있으니까 기름으로 와 그냥 이거 이렇게 먹을까 그냥? 아니다 얘를 그냥 반찬 형식으로 하는거지 여기 그냥 고추장만 살짝 넣어가지고 얘랑 그냥 밥이랑 같이 먹어버리면 되잖아 밥이랑 굳이 비빌 필요가 없잖아 그치? 맞잖아 약간 약간 참치 쌈 쌈장 같은 느낌이지 참치 야채 닭가슴살 고추장인거지 비빔 고추장인거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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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괜찮잖아 형 넣어야지 뭐 조금만 더 이렇게 넣어 야 이거 이대로 먹어도 맛있다 고추장 넣지 말까? 이거 수분아 날라가줘요 밥은 맨 마지막에 물로 한번 헹구고 고추장을 딱 조금만 하자 요정도 그냥 너 잠깐 너 잠깐 가있고 그냥 간장 일로와봐 너는 너도 좀만 약간 그냥 감칠맛 감칠맛 졸여주고 요거를 이렇게 졸여주면서 그러면 약간 불고기 냄새가 나면서 그렇지 그렇지 아주 맛있겠어 좋았어 좋았어 약간 볶음 고추장 느낌이야 밥이 따로 돌려 아 죽은 살짝 Ralph 맛있겠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통깨 통깨 살짝 뿌려주고 통깨 소금은 섞여서 넣어주고 소금은 섞여서 넣어주고 어머 맛있겠다 참기름도 그냥 한 스푼만 들을게요 근데 여기 고추장인데 고추장인데요 고추기름 좀 들어가줘야지 고추기름 반스푼 같이 해줘 너무 맛있겠구나 쌈장 쌈장 거의 고추장 쌈장 됐어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잘 퍼뜨려서 잘 퍼뜨려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밑에는 좀 눌러볼게 해주고 아무리 정리해주고 고추장 넣어주고 마지막에 갑자기 있어보여 파슬리까지 됐어 좋았어요 안녕 근데 여기서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해서 치즈 한잔까지 됐어 완벽해 완벽해 이게 자연스럽게 좀 녹아질 때까지 익혀주고 얘는 물로 좀 헹궈서 물리수거 해주고 난 이제 밥을 먹으면 되겠지 오케이 얘도 넣어주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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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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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딱 완벽해 짜릿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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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전 서서 먹을 거예요 괜찮거든요 밥 조금만 퍼서 얘도 퍼서 약간 그 참치 쌈장 알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고추장 닭가슴살 볶음 고추장 이렇게만 해먹어도 맛있지 진짜 이거 좀 남을 것 같은데 내일 먹어야 되겠다 나오면 감자도 잘 익었어요 고추장 닭가슴살 힘들어하고 내가 앉길 원해? 내가 앉길 원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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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도 살 안 쪄요 이렇게만 먹으면 이거를 이제 한 끼에 이거를 세 번씩 먹으면 살이 찌겠지만 이거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치즈가 녹았거든요 치즈가 녹았거든요 이게 치즈 치즈 올라온 거 보여요 이거랑 밥이랑 김이랑 이거 치즈는 사랑이다 심지어 이것도 다이어트 치즈일걸요? 아 이거 치즈를 전체적으로 버무려도 괜찮았겠다 치즈 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니까 맛있네 나도 약간 질보단 양파이긴 해가지고 비벼버릴까? 이거 먹고 소화 좀 시키고 바로 자야지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 너무 맛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참 맛있군 이거 진짜 만들어 놓기 쉬운데 대염 따라하는 거 봐 내가 그때 치킨 먹방 할 때가 너무 그리워 너무 그리워 그래서 치즈 하나 해줘서 치즈 하나 생각해coins 먹방 너무 맛있어 아 맛있어 근데 확실히 이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 진짜 밀가루가 없잖아 솔직히 그냥 이거 혼자 요리해서 먹고 그냥 자면 되는데 뭐 상태 괜찮을 때 라이브 하면 아미들도 아미들이랑 같은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켰어요 아 행복해 안 짜! 야채가 하나도 안 짜 야채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 평생 친절하게 할거면 고추장 간장이랑 고추장 조금씩만 더 줄여도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먹는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음식같은건 저는 조절을 못해서 많이 시켜 놓으면 리밋이 없어요 그래서 막 먹는데 이런거는 그냥 밥 한끼도 딱 정해져있지 김도 딱 정해져있지 딱 그냥 다 정해져있잖아 그러니까 과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음식같은거 먹고나서 시간 조금만 지나도 그냥 먹을거 생각 안나거든요 그냥 그 먹을게 눈앞에 있을때 눈 돌아가지고 그 시간에 막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건데 아까 정해져있으면 또 급하게 먹히지 않아 으음 으음 지금까지 여러분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아니에요 이렇게 확실히 밥이 좀 부족하긴 하네 양에 비해서 배불러 이제 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치즈 진짜 많은 거 밥 딱 반 공기만 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김이 들어간다? 이건 못 참죠 아직 큰 거 남았죠? 왜냐면 마지막 밥이거든 밥이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를 야무지게 먹고 세 1 2 4 4 5 너무 맛있어 으악! 나무위는 그냥 김이랑 끝 끝! 음 내가 계산을 잘 먹었다 참치랑 닭참사 자체가 좀 염분이 있어가지고 먹다 말았다가 이것만 먹으니까 좀 짠해 다음에는 약간 향만 넣는다는 느낌으로 먹어야겠다 훌륭하다 아 밥 아 밥 좀 앞뒤 먹을 거야 근데 얘도 한 숟가락밖에 안 남았지? 두 숟가락이야 세 숟가락이다 마지막 김 마지막 김 일단 너무 맛있었다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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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I'm happy 너무 맛있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설거지는 내일 할 거야 지금 너무 졸려서 안 돼 너무 맛있다 끝 끝 내 손가락이 돼서 뭐 하려고 내 손가락이 돼서 뭐 하려고 내가 요즘 기타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줄까요? 하아 진짜 여러분 기타 얼마나 배우는지 알아요? 깜짝 놀랄걸요 레슨 딱 한 번 받았어요 1일차에 패기를 보여주겠어 어? 여기가 아닌가? 맞을 텐데 없네 어? 에헤 네 에헤 에헤 네 ium 1회차에 폐기를 보여줄게요 기타 1회차에 폐기를 보여줄게요 아니 이게 자세가 기타 1회차에 폐기를 보여줄게요 자세가 좀 불편해 아닌가? 기타 1회차에 폐기를 보여줄게요 아 소리 이상해 기타 1회차에 폐기를 보여줄게요 1회차에 1회차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나? 1회차에 폐기를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어떻게 먹었지? 안녕 난 밥을 잘 먹었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잠시 가 ... 그리고 이사람 쟈가 몰라… 제발 제 파우러가 제 파우러가 제 파우러가 제 파우러가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너무 졸려서 안 돼요 안녕 나 진짜 졸려 보여줘 이 정도면 보내줘야지 나 봐봐 너무... 너무疲れて 나 가야 돼 안녕, 나 진짜 간다 바이바이 원래 밥만... 밥만... 밥만 먹는 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꽤나 연장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5시, 빨리 가 안녕 ажу 10시 extermin comer 나 encanta НА 10 10 숙 2 안